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일본 AV 업계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AV 업계에 새로운 흐름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AV는 풍속보다 낫다라는 인기 섹시 여배우 맨 방박 어떤 일도 힘들다 보이지 않는 힘든과 고생이 많다. AV 배우 시모츠키 루나가 자신의 SNS에 AV가 풍속보다 낫다라는 글을 올려 비난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시모츠키는 나도 다 해봐서 안다. 안 힘든 일 없다. 다 힘들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걸 보면 일본에서 풍속이나 AV 같은 것은 정말 대중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의 AV 업계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은 성인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18세로 인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18세가 되는 사람들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신용카드 발급, 금융기관 대출, 복수 국적자의 국적 선택, 성변경 가능, 공인회계사나 사법서사 등의 자격취득 등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소년범으로 취급돼 소년원 보호송치 대상이었던 18에서 19세 범법자는 민법교정으로 일반 성인범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기소되면 실명이나 얼굴 사진 등을 보도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음주나 흡연, 경마 등 공공 도박장 이용 가능 연령은 그대로 20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성인 연령 인하는 분명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우선 보호자의 동의 없이 혼자만의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종 상품 구입에 대한 계약이나 투자 상품 가입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고 자력으로 카드를 만들고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고등학생의 AV 출연이 합법이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시민단체는 AV는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 정치권은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AV 출연 문제와 AV 출연 피해의 목소리가 다발하자 일본 국회는 AV 신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AV 신법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어떻게 심정 변화가 올지 모르는 신인은 쓰지 않게 돼서 신인 발굴이 안되고 있고 촬영 후 4개월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작품 발매가 늦어지고 작품의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AV 제작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업계 대혼란, AV 신법 시행이 가져온 웹사이트, 해외 촬영, 동인 AV 용성의 공제, AV 신법으로 일본 AV 업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한 기사입니다. AV 진출이 어려워진 신인들은 웹사이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여배우들이 영상, 사진 등을 판매,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에 크리에이터로 등록한 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 천만엔, 하나 약 1억 원이나 매출을 올리는 배우도 있어서 AV보다 더 벌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의 경우는 자신이 감독과 출연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회원에게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AV 신법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다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연하는 배우는 일본인이지만, 제작은 미국 업체에 맡기고, 촬영 장소는 동남아 등 해외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역수입하는 새로운 제작 형태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이제는 AV 신법을 오히려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AV 신법은 인기 AV 배우인 시미켄 배우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섹시 남자 배우 시미켄, 심할 때는 1개월에 2개밖에 일이 없었다. 시미켄이 말하는 AV 신법의 물벼락. 신이 남자 배우 데뷔는 없고, 이익은 사라졌어요. 새로 생긴 리저브 남자 배우란? 시미켄 배우가 AV 신법으로 인해 일본의 AV 업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개런티만 받고 도망가요. 미인계 같은 걸 쓸 수도 있잖아요. 신법 이전에는 많으면 50편, 적어도 월 20편 정도 촬영했는데 올여름, 2022년 여름에는 월 2편밖에 없는 달도 있어서 그야말로 신인 시절 손가락 빨던 때보다 일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은 상당히 회복됐지만 AV 전체에 촬영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15편 정도예요. 그리고 신인 여배우의 데뷔는 25% 감소했고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일본 AV 업계에 새로운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다. 공지에 빠진 일본 어덜트 업계를 구하는 AI, 섹시 여배우의 존재.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AV 업계에 AI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 AV 업계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V 신법 시행으로 인해 새롭게 제한이 가해진 결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주로 어덜트 미디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고 출시 속도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한편 동인도 법률에 의한 구속은 받지만 개인이나 소수 인원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큰 업체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배우가 업체 작품에 나와도 돈을 벌지 못합니다. 돈을 벌려면 동인으로 나오거나 직접 작품을 만들어 파는 게 좋습니다. 옛날과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AV 신법으로 인해 일본 AV 업계는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AI의 등장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파괴입니다. 어떤 거냐면 모자이크 부분을 AI가 해석해서 예측 복원 사실적으로 그것 이미지를 만들어 모자이크 부분에 끼워 넣는 것입니다. 체포된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판에 모자이크가 들어간 어덜트 DVD 모자이크를 파괴해 판매했기 때문인데 개인적으로 모자이크를 파괴해 즐기는 것은 현행법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제조사가 모자이크를 넣는 것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자이크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법률도 판매 형태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으로 모자이크 부분을 예측해서 그 부분 이미지를 만들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AI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으로 AV 업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AV 신법으로 여배우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여배우를 만들어 AV를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AV에 IT가 접목되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 AV 업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23년 세계 최초의 AI 섹시 여배우라는 문구로 HMP사에서 키아나 아이짱이 데뷔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얼굴만 AI로 전신을 만드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AI가 특기인 한국 기업이 1년 걸린 만큼 현 시점에서도 완성도는 높습니다. 이 레벨에서 AI를 활용하려면 자본력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인 쪽에서는 어렵고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진행해 갈 것입니다. 놀랍게도 세계 최초 AI 여배우를 한국 기업이 만든 것입니다. 키아나 아이짱의 작품은 2023년 12월 출시됐고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얼굴을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본 AV 업계의 전망은 AI가 적극 도입돼서 대자본을 가진 대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기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 최초의 전망은 AI가 적극 도입되었습니다.